2016 프로코미디 영화 형의 최고의 콤비 조정석, 도경수 그리고 권수경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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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고 착석할게요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죠 이야 아주 열광의 도가니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스크린에서 만났던 배우분들이신데 실물로 보니까 어떠세요? 워낙 또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따라 더욱 잘생겨진 그런 느낌 먼저 우리 이렇게 좋은 영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권수경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화 연출을 맡았던 권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한 말씀 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스태프들 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2500명 네 그 어떤 무대 기사보다도 훨씬 더 예 감동이 예 마음속에 흐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비도 오는 거 아 비가 지금 안 오나? 예 여러분 영화 보시는 동안 비가 살짝 왔었습니다 예 내일 또 비 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영화 형을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도겸수 네 안녕하세요 도겸수입니다 아 이렇게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진짜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수능 보신 분들이 아 오늘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수험생분들? 어 많이 오셨네 수능 잘 보셨어요? 즐거웠습니다 오늘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예 박수